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처럼 요정 참기름! 다들 기말고사가 왔군요 기말고사 축하 축하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읽고는 바로바로 오늘 딱 보니까 사실 뭐 딴 거는 없는데 요거는 조금 다이아가 있어요 요만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지금 밀짚모자일당에나 기념티켓 뽑기가 있는데 여기 스텝업으로 하면 100곳이 있으면 요거 4성 다이아 100개 줘 이게 완전 댕꿀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근데 이왕이면 방송각을 뽑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켰습니다 뭐 150개 해도 뭐 얼마나 좋은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정확하게 6시 5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게요 1회차 렛츠 자 총알을 꺼냅니다 렛츠 렛츠 무빙렛츠 모노 이렇게 erek 아.. 야키라키 프랑키 조디와 요사 프랑키 안 나올 것 같죠? 자 1회차 날렸어요 2회차는 무료니까 그래도 나갔다가 들어와서 해봅시다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2회차 가요 나갑니다 오 요거는 아 바이만.. 바이만 거네 자 1,2 암킴 또 버디버디 캐버디 메포메포 헤르메포 자 득점자 바로 뜨는데 아.. 아.. 골케이크 소랑키 장군이 나올 것 같다 그렇지 않지 자 우소품 하나만 더 떠라 헤끼영 샷상디 나미나무 헤비낭 헤 kat 뱅 아.. 뱅 이리다.. 아.. 뱅.. 뱅.. 그룹이 좋다구? 이거 그룹이 좋아? 자 갑니다 스텝3 아 기본기부터 얼리기가 있어가지고 윙윙윙이 끈질긴다 갑니다 사메츠 순성 소바킥 소바스바소바 소바킥 공기동면 부스트해주는데 이거 3기인가 레츠고 렛츠고! 렛츠고! 자 무엇이 뜰 것인가 없는거 좀 떴으면 좋겠다 음성소바퀴 음성소바퀴 각성상디 엠마조루 각성상디 엠마조루 조바퀴 소바퀴 나와라 소바퀴 조바퀴 마지막에 뜰텐데 뭐가 뜰까 나왔다 아 방어네 아 나비 아 홀케이크나비다 아 쩌 아 홀케이크나비라기 홀케이크나비 컴크아 카운터 컴크아 카운터가 홀케이크나비였어 이거 돌립니다 대박 오사성조가 댓글 4회차 자 4회차 가요 4회차 갑니다 렛츠고 유성소바 오 그래도 황금깃발인데 기록나홀루가지만 아 그래도 유성소바킹 나왔으면 좋겠다 소바킹 김성소바킹 김성소바킹 오공이 벌렀고요 오공이 벌렀고요 조니조니 이쁘 각각싱붙지 오랜만에 보네 유성소 소 소바킹 제발 소바킹 하나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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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 이왕이면 그룹은 브룩이 하나 나왔으니까 브룩을 하나 더 주든지 인형이 인형을 좀 파나면 쓴 적이 엄청 날 것 같지 않냐 꼽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뭐야 황금깃발인데 왜 이래 아 황금깃발인데 왜 이래 왜 이래 톡바퀴은 제가 받아갑니다 아 영 씁쓸하네 이거 난 이거 응원분인데 나 사상캐릭할 줄 아네 107개 씁니다 107개 네일링에도 또 아니구요 아 이거 이것도 5성이긴 하네 아 그래도 이거는 이제 로저한테 쓰는게 맞는데 로저냐 오뎅이냐 이건데 그래도 오뎅보단 로저한테 쓰는게 나을 것 같은데 하지 않네 로저냐 오뎅이냐 로저냐 오뎅이냐 또 완전 재평가네요 자 여기에다가 로저한테 백시계 싹 긁어 좋아요 올드로저에 백시계 싹 긁어도 백시계 싹 긁어도 백시계 상 아 그래와 83밖에 안되네 아 엄청 되는줄 알았는데 바꾸만 아니네 어 내가 갖고있는 캐스 내가 어디 이조가 명함이 있는데 이조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공급도 하긴 해야지 밸런스가 필요하긴 하니까 아 로저한테 벌써 싹 긁었는데 아 로저 대별로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짧게 150개 써보려고 하는 방송이에요 시험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열공하세요 빠이빠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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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